로이교의 세력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I do rather have tha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빗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지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입니다. 우리를 찾는 고주에서 곧 오라 하시네. 최한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준정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한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당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최한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날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연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로몬의 그 기도처럼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제 1장 어저께 우리 7절 들어가다가 줌 시간이 마쳐서 했습니다. 이제 줌이 온 상태로 잘 복귀됐습니다. 오늘은 시간 구애 없이 잘 알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8절 두 절만 우리 우선 읽겠습니다. 역대하 656쪽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설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설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해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살핀 대로 기본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이 설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의 소원을 물으시는 내용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 즉 아침 9시에 또 저녁은 오후 3시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이 번제 때는 그저 양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그런 상번제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 설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오 백성의 지도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마리를 드렸다 그거는요. 그 한 지도자, 이 사람들 한 마리씩 이렇게 부담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천명 이상 참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참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젠에 이제 다위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이 예배를 연락을 하시면서 이 설로몬에게 묻는 겁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설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직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왕이 되면 대제산명을 겸한 것인데 제가 다른 것은 다 뭐 아버지가 워낙 준비를 잘하시고 다 했는데 지혜와 명철, 내가 아버지만큼의 그런 지혜가 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예를 계속 8절에 설로몬이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전의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요하 하나님이 온 건데 주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아 사오니 주님은 이제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이 재판하리니까 제가 이제 재판장이 됐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지혜와 그런 명철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법, 마음에 합한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11절에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했으니 이제는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도, 재물도, 영광도 주느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회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4km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14절에 갑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였다. 그 이제 물론 여기부터 한 4,500명 전이 있습니다만 출애고 할 때 이제 그 이집트의 병거에 바로가 귀하 다스리는 병거가 600성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1,400대의 병거만 있었고 또 마병이 1만 2천명이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병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병력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지은 성들을 가보면은 대문 입구에다가 자 저기 가니까 무기또에도 그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병이 있었던 입구에 나와요. 말들이 이렇게 키웠던 그리고 또한 솔로몬 이제 그 성전 그 앞에도 보면 요즘은 알악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거기도 말들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솔이라는 곳에 갔을 때도 하솔의 입구에 가보면 솔로몬 게이트라고 나와서 이 말들을 이렇게 거기에 키우는 이것이 나오는데 1만 2천명 마병이 있었다. 엄청난 병력입니다. 그리고 왕이 15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아버지 때에 이미 성전을 지으시려고 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은금이 너무 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에 복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해서 이 레마론의 백향목입니다. 이게 이제 두로왕으로부터 선물을 아버지 때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그거 궁궐을 지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게 장사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쓰려고 그것도 많이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다 사들렸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갑을 정하여 산 것입니다. 다 국가를 주고 산 말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사들인 병금만 또 한 대에 은 600세겔 큰 가격이죠. 그 당시 한 종이 팔리는 것이 30세겔이었는데 600세겔 정도 같으면 그게 종을 벌써 얼마나 200명 사는 20명 사는 그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고가로 말은 150세겔씩 주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가격을 지불해서 병보도 사고 말도 구입하고 그리고 햇사람 오늘날 주류기회입니다. 모든 왕들과 아란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이제 되팔기도 했다. 이거를 수집에다가 다시 또 좀 돈을 더 얹혀가지고 되팔기도 했다. 이렇게 솔로몬의 부의 그런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에 갑니다.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 3년의 세월이 지나고 4년 될 때 그때 성전이 착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꾼들 질꾼만 7만명 산에서 돌을 떠내 올자만 8만명 이를 감독자만도 3600명 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인은 아버지가 준비하지 않는 인력인데 이것을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솔로몬이 4절단을 어디에 보낸 가니 바할정교의 본산지인 페니키아 그게 두로왕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두로왕이 후람이었는데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몸을 많이 보내주셔서 궁궐을 짓게 하셨는데 내게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제 그에게 백향몸을 요기했습니다. 레버논의 백향몸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 지을 때 기둥으로는 최고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월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의 절기에 아침저녁으로 번제 이거를 상번제라 그럽니다. 아침 9시 저녁 오후 3시 이때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고 이 후람에게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백향몸을 요가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하는 것은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 또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제가 누구의 능이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것은요. 우리 110편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건물을 내가 그렇게 조그마한 건물에 갇혀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신전 성전에 가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겠거든 누가 어찌능이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양할 따름입니다. 이제 청하노니 또 이분이 왜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건데 왜 후람왕에게 이런 것을 청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여 이창색 요거는 직조하면 이게 에봇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뜨개질해서 아로새길 줄 아는 제조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제조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실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왜 이렇게 두루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당시 바할 신전들이 너무나도 괜찮고 뭐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거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을 이렇게 아무나 선발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최급기 35장 36장 시작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건축할 때에 이게 이제 바로 신해산 밑에서 건축한 장소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제일 먼저 건축됐던 장소에 가서도 기도회도 가지고 또 SBS에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처음 하나님의 이런 성막을 지을 기술자로서는 먼저 유다 지파 가운데서 훌 알죠. 이 모세와 훌과 아론이 정말 같이 합쳐가지고 유비님 반세계에서 기도할 때 암말레 군대를 무찌렀던 그 훌 그분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 이름이 부살렐이라고 그랬어요. 부살렐.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중요한 기구 부분을 다 그분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탈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맞는거하니 단지파에 오홀리압이라는 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임하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맡아서 성막을 제조를 했거든요.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또 지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다위처럼 일일이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리고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쓸데없는 요구를 후라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8절이 사실 핵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바논에서 백향목 잔나목 백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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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보내소서 제가 알그니와 당신의 종은 에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니라 이와 같이 저를 위해서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제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렬 것이니 더 많은 이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찌연 쌀 이만 고루와 또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라 하였더나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지금 제공을 하면서까지 이제 그들 그 발신전을 지은 기숙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람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변합니다.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는데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는 성축을 받으실지요로다 다윗왕에게 지의로운 아자를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미 요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풍부를 건축하게 하는다 하고 아주 뭐 찬양하는 척 합니다. 이거는 다 이방 종교를 승리하는 사람의 수법이었죠.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이거는요 바할 신전 기술자를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자라 아버지 때는 다윗왕을 그렇게 도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또 설로몬을 또 돕는 이런 것으로 제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이게 국제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능미 금 은 동 철 돌 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칠과 가는 배로 뜨개질 한 겁니다. 또 아로 세균 일에는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소서 그것도 단의 여자들 중에 이제 자기들 와 결혼했던 그 소색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요 그 바할 종교 만들었던 장문인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의 기술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보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에바논에서 당신이 스칠만큼 벌목하여 백향몬 비롯해서 잔나무 백당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가지고 역바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항부로 보내서 역바에서 수송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라는 겁니다. 당시는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취임한지 4년 만에 성전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의 7만명은 진군이 되게 하고 8만명은 산에서 벌복하게 하고 또 3600명은 감독자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곳 전에 요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요하의 괴가 이렇게 머물 때 3명들 동안 큰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용기를 내 가지고 이거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르난 타장마당 아주 고가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털과 결정이 됐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리에 오는지 벌써 네 번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취임한 지 4년 벌써 됐어요. 그리고 2월 2일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건축의 기공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존을 위해서 놓은 이라니에서 옛날에 서던 자로 길이가 60규비시오 너비가 20규비시오 이거는 옛날 성막대의 그 지수입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고 같이 20규비 높이가 120규비시니 안에서 승금으로 입혔고 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승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료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또 보석으로는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금이며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고 읽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어떻게 지느냐 대한 디자인이 다윗색이 아들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거를 손에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사람에게 이 부살렐과 오폴리바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을 신진을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윗의 도면에 그렸던 옛날 우리 성막 중심한 그런 자세한 것을 그대로 그들이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아무래도 짓는 과정에서 바할 신전의 기술자들이 아이고 이거 너무 촌스럽다. 너무 이거 보기가 그렇다. 이것은 얼마든지 고쳐가지고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다윗왕이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제 이 성전이 지으시는데 하나하나 과정이 참 정성스럽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2장 3장 이렇게 4장 하나님의 성전이 참 자세하게 짓는 과정들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지금 이거를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요점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살펴보겠는데 이번 월요일날은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이제 또 후반부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 권지암 소망수행관에서 미국 장려교 BCUSA 우리 NC KPC 53차 정기 총회가 잘 진행되게 함을 감사드리고 제가 또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또 줌이 이렇게 엉키는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어제도 밤늦게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저는 이렇게 오겠습니다. 얼마나 고나하게 잤는지 오늘은 얼람소리도 듣지 못하고 잤다가 좀 늦게 일어났는데 시간 맞춰서 또 무사히 도착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한국인은 5월 5일 어린날 전으로 연휴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간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내일 토요예배 또 주일날 예배 1부 2부 또 월요일날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그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오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우여 장론이 어저께 전국 총회를 거쳐서 또 비상대책위원회 또 이제 의장을 맡아 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달 석 달 동안에 모든 전당대회까지 잘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외교적인 면에서 정말 이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그 위협으로부터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로이 교회 또 백개 나라의 교회의 성교회 어제 또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평용 목사님과 김균배 성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500만원을 또 1차 착수조로 보냈습니다 가셔서 선정하여 잘 교회당이 건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백개 나라의 백개교회 짓는 구체적인 것이 이제 열매를 꼭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성교회 또 특별히 황희시로프 지금 장로님 공백으로 인해서 서울오피스와 또 이 성도오피스에 큰일에 공백이 생기고 이상하니 잘 맺어서 황희시로픔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또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금강을 주께서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터치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환불을 주여 다 치료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의 놀러 오신 은혜와 사랑 오늘도 정말 감사감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로몬처럼 강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설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그 부와 명예와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허락해 준 것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르기의 힘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주며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래서 부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